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조금 전에 전해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논란 속에 있는 두 사건의 판결문 분석 이렇게 해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건 1심 법원 판결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공급 유용 의혹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정치권 논쟁 거품 싹 걷어내고 법으로만 정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앞서서 TV 나오는 거 봤는데 그 사이에 저희 라디오 출연하시기 사이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도주와 증거인멸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어디 도망가냐라고 했던 만큼 그럼 증거인멸에 더 힘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검찰에 고심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증거인멸 가능성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에 당점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수사할 때 사건이 좀 미약하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지만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중대성, 중대한 범죄는 보통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4천억대 배임 또 제3자 뇌물 혐의도 수백억대에 이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범죄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도망갈 염려는 상대보다 적은 사건이지만 신병을 확보할 만큼의 중대한 범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시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거는 처음이다라는 얘기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부담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신병 확보가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리한 수사 아니냐.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한다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조금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지만 기각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갔는데 범죄의 소명이 적어서 기각됐다. 그런 후퐁퐁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과잉 수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따를 텃인데 만약에 불체포 특권 때문에 이 영장이 기각된 거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범죄의 소명이 충분한데도 기각됐는지 아니면 소명이 없어서 기각됐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불구속 수사 기소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검찰을 통해서 정부죠. 법무부를 통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올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국회의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런 의결조차를 거쳐서 만약에 제적, 가반수, 출석, 가반수, 출석으로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이고요. 가결이 안 되고 이제 부결이 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법리적인 공방, 사실 공방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남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전망들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저희가 원래 준비한 두 가지 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게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또 경제 관련이다 보니까 듣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누구든지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로서 이제 차 고급 차량 이제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9년경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우회 상장한 이후에 회사 대표들은 상장했으면 주가가 뜨기를 원하죠.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생각보다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우수 전 대표가 이런 시세 조정 행위를 통해서 주가를 방어하려고 했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선수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주가 조작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알려진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 최은순 장모의 명의나 이런 계좌들이 동원됐다라는 혐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손 씨라든가 민모 씨라든가 이 씨라든가 다수의 전주들 주가 조작 선수들이 개입했는데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는가 또는 주가 조작의 어떤 정황을 알고 있었는가 또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줬는가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주가 조작 조정이 이뤄지긴 했는데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을 보면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단 말이죠. 검찰의 구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권오수 전 회장이 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활용했던 돈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이기 때문에 보통의 시세 조정 행위로 이 정도 금액이 이를 때는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집행유예가 나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실패한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통해서 막대한 차익을 이득을 받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실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징역 8년 구형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권오수 전 회장의 시세 조정 행위는 있었다. 주가 조작은 있었다라는 법률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그 공소사실 범죄사실에 기재된 김건희 계좌 부분 49건 그리고 최훈순 27건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라든가 정치권의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좌가 적극적으로 시세 조정에 이용이 된 건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것대로 매수를 유도당했다 혹은 활용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부분 판단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대포통장을 예를 들면 내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안 했는데 내 계좌로 나는 사실은 적법한 거래를 하라고 위임을 하고 일임을 했는데 이걸 본인들이 시세 조정 혐의로 마구대로 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내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 그리고 나도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을 기대해서 이것을 제공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상호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나는 적법한 거래를 했었고 또 일부 손실을 받고 이익을 받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가 활용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인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 당시 권호수 회장의 관계라든가 또 더군다나 최은순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거나 장모가 되겠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계좌를 제공하거나 연락한 걸로 봐서는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큰 자금을 시세 조정에 활용하려면요. 한 사람의 돈으로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전주가 여러 명 끼게 되고 주가 조작 선수 실제 거래를 하고 팔고 사고하는 선수들이 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권호수 회장 유죄 판단 나왔고 전주 2명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졌었는데 한 명은 무죄 한 명은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요. 일부 선수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인물들 가운데 무죄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손모 씨라고 알려졌는데 이 손모 씨는 어떻게 무죄가 나오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전주는 맞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원래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다수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많은 돈으로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면서 명확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주식 흐름을 보고 실제 개인 판단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이다. 특히 그 시점에 이 주식만 아니라 다른 우려주식들도 대거 사들이거나 팔거나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서 이 주식을 사고 팔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흔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작전주다 이러면서 여기에 편승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작전 세력으로 사고 파는 것은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이 유세이지만 뭔가 흐름이 이상한데 여기에 약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내 판단으로 들어갔다 빠지는 것은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취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람도 한 70억 대로 굉장히 큰 자금들을 모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이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다수는 이걸 알고 있었던 사정은 정황상은 확인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반복해서 판결문에 언급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용된 통장이 한 5개 정도로 알려졌는데 한 개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실제 이 시세 조정에 좀 쓰였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사고 파는 통장 가장 거래 활용된 것까지는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했던 주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이걸 주문하라고 시키고 이 금액을 이렇게 던지라고 얘기하고 언제 매도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권호수 회장의 일당에게 일임됐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평가거든요. 다만 이제 이 가정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지려면 이 주가 조작 세력과 연락을 하거나 주문 과정에서 어떤 모중의 역할을 했다거나 그리고 이 계좌가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에 활용될 것을 인식하고 했다는 점이 공모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바는 없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부인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더할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을 해서 무혐의해야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좌가 활용이 됐는데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건 아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낸 입장인데요. 이걸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경우의 수가 뭐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런 사실관계로 공모했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 자문사 직원의 pc에 김건희라는 이름의 파일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권우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수들을 소개를 해 주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시세를 올리려고 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특히 그 당시에 손모 씨랑은 다르게 손 씨 같은 경우는 다수의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정황이 있지만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은 도이치모터스를 사고 팔고 굉장히 여러 차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세 조정 행위로서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수십억대의 어떤 자금을 맡겼겠느냐 이런 의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야 될 것은 그럼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번세가 혐의 없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만큼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불기소의 이유가 있거나 또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소를 하거나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여기 전주 2명 기소된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서면 조사만 했느냐 소환 조사를 하거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했다면 동등한 어떤 절차로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도 실체 진실이 잘 몰랐고 그냥 활용된 거에 그쳤다면 무혐의하는 건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제 서면 조사만 해가지고는 실체 진실을 밝히겠느냐 좀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지 봐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다른 공모자로 적시되어 있던 혐의자로 적시되어 있던 사람들의 조사랑 거의 동등한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국민들이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쭤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인데 항소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양형 자체가 8년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이고 또 일부 무죄가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에서 범죄의 성임 여부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피력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권호수 회장의 사건이라든가 손모 씨나 민모 씨 사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그리고 강제 수사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어서요. 일단 한동훈 장관께서 수사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이 정도면 수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별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없이 종결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관건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좀 둘러서 봤을 때 법조인으로서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는 맞습니까? 과거에는 서면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 고위층이라든가 정치인이나 특히 대통령들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른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요즘에는 서면 조사는 좀 그걸로 어떻게 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지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우세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기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다른 일반 공범들이 수사받는 정도와 유사하게 그게 이제 절차적 형평성이니까요. 그런 평등에 대한 관념들이 있어서 조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의 판결문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윤미향 의원의 공급 유용 의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꽤 오래 걸려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업무상 배임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좀 예상치를 뛰어넘는 대부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부분이 문제다. 대부분 문제고 심지어는 재판 선고가 지금 벌금형 1500만 원이 나왔던 사건이죠.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은 주요 며칠간 주요 일간지가 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 의혹 제기 굉장히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금을 받아서 불법 유용하고 사적 유용을 했던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다 쓰려졌는데 대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 한 천 얼마 정도 되는 그 금액은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금액이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동물 치료비라든가 윤미향 의원의 딸에 대해서 계좌 이체한 금액이라든가 9만 원 상당의 마사지 비용이라든가 또 윤미향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어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은 횡령이다. 1700만 원이 이제 횡령이라고 적시가 된 것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무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면 개인 계좌 혹은 회계 처리나 증빙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도 단체 활동에 좀 직간접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후원금을 쓸 때 법적인 규제가 느슨해서 사실은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감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회계 장부를 만드는 단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빙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대로 증빙이 없다고 피고인이 다 사적 유용했다고 어떻게 단정하냐. 실제 공적인 목적이나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영수증을 만들 의무가 없으니까 영수증을 그냥 마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빙 자료가 없다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주장대로 사용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나 회계 처리 사항에 문제가 있지만 하자는 보이지만 이 영수증 제출 과정에서 쉴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돼서 이런 회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금 입증하는 게 양쪽이 곤란한 거죠. 검찰도 이걸 마음대로 괜히 썼다고 보기 어렵고. 단정 짓기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처벌할 때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운영에 관련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런데 운영은 또 제대로 한 부분이 있어서 교무금을 이제 교부받아서 쓴 부분이 보조금 관리법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학예사도 근무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허위 등록하고 이런 법률을 위반한 점은 있지만 문체부나 서울시가 보조금을 할 때 그런 절차의 문제보다는 이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에 방점을 두고 한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사항을 아예 속여서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회계 처리가 좀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다 범죄는 아니다. 명확하게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이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상치를 뛰어넘는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동료 의원들은 미안하다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검찰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항소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은 항소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무리한 수사거나 부실한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너무 불리한 정황들을 많이 보도하거나 알려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안성심터 관련해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배임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검사가 진행한 감정평가가 그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다 어렵다 이런 취지의 문제거든요. 그럼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찰로서는 하나하나 지금 무죄가 나온 부분을 다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이렇게 사적 유용하는 것은 재질이 나쁘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윤미향 의원 측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과잉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 오늘 또 어렵게 보신 만큼 청취자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애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애청자 최우선 프로그램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주최하는 슬라생배 슬라고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드립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가 되는 건 아닌데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인데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거의 정답을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이중도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체포 땡땡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동의, 2번 강의, 3번 문의, 4번 두리. 1번 동의안, 2번 강의안, 3번 문의안, 4번 두리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번 장문 100월 샵 094 5로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질문 드리면서도 많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우리 또 변호사님의 힌트도 하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넘버원이 좋더라고요. 이미 문제의 답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넘버원이 좋다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 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